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제가 지금 터키 이스탄플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 전통시장에 와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은 1461년 보스만 제국 때부터 있던 터키의 최대의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가면요. 그리고 그랜드 바자르 시장을 들리는데요. 16세기경에 대대적인 확장을 하고 그 이후에 증축과 개축을 끄림없이 진행을 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의 시장으로 총 5천여개의 상점과 또 나가는 출입구가 약 2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주요 판매 제품은 금, 은등과 같은 기금속, 도자기, 피역, 향신료 등이 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소품들을 풍수 소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나 봅니다. 이것은 등기구인데요. 다양한 등기구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가 sout Mississipp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reason why? 지금 선물로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태 아카한asonic 냄새가 납니다. 오늘은 처음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작년 재작년 제가 그냥 집에 지내고 있고 출근 안 하고 말하는 연습 못해서 만나는 한국 사람 없으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 매장에 나오신 한국 사람 많지만 마음에 드는 책을 사면 내 기분 좋아질 거에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이쪽으로 세우고 냉녀받침, 복받침, 접시, 목걸이, 귀걸이 다 여기있어 보들보들여서 내가 여기서 만들어요 터키 사람들은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인가봐요 이처럼 그릇이 아주 예쁩니다 그릇이 되게 화려하지요 여러분들 해외여행가서 소품들을 아무거나 사오지 마시고요 해외사주팔자에 맞는 소품들을 준비해서 풍수 소품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스카프 하나를 쓰게 되더라도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자신에게 맞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요러한 부분들을 잘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스카프 종류들이 잘 정돈이 되어서 진열이 되어 있네요 이러고 다니니까 제가 주인 같아요 지금 주인 날인은 밖에서 영업을 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분과 흥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삼벤 삼벡리라요 두개 오벤리라 이게 십달러 이거 과전에 진짜 나는 갇혀 없어요 아이고야 쌈춘이야 많이 깎아줘 두개 30달러 많이 깎아줘 많이 안 깎아줘요 두개 30달러 두개 20달러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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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20달러 쌈춘 하나는 21달러 두개 30달러 아니 아니 44달러 30달러 30달러 아니지 5달러 30달러 안 비싸 20달러 그럼 오라이 아이고야 쌈춘이야 좀 이따 여러가지 시식이 있습니다 맛보기 있어요 좀 달달해요 과시주는 더 맛있어요 15가지 있어요 오늘 4가지 집어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석류와인 100% 석류를 만듭니다 두번째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너무 맛있어요 세번째 어디입니다 뽕나무 네번째 도수 높은 과실주는 좀 가격이 비싼거에요 과실주에 함께한 10유로식 13000원 비싼거는 체리 30유로 왜 비싼거 체리 2,000톤 단 밑에 도수 17도 여기는 스페셜 과실주 과일와인 그냥 부두주는 도수는 좀 더 높은 14도 맛있어 없어 맛이 괜찮아요 네 주인나리인데요 술 술 술 못해 술 못해 혹시 여기는 복숭아는 좀 더 달달해요 저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땡큐 뽕따로가시 하하하하 주인장 나리가 한국의 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사람들도 잘 모르는 민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좀 더 시원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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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심리 한 봉지가 심리라 한백원 정도 되는거에요 한이봉지 사니까 천십백원 정말로 국가가 싸지요 오케이 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이 딱 한다면 안에서 번데기 나와요 하하하하 이거 소주랑 진짜 맛있는데 도끼사람들은 안 먹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는 수출합니다 하하하하 어디로 수출하고 한국 하하하하 아니예요 중국으로 수출해요 하하하하 중국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해요 하하하하 그 번데기에서 안놈 순환도 있습니다 어머 어떤거 여자 생각합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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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거 여자 맞습니다 아 첫같이 맞았는데 S라인 S라인은 여자 D라인은 남자 이렇게 보시면 실이 엄청 얇은 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빨리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국으로 20 25분 정도 삶으면 기다리고요 오오오오오오오호 이 한 번 대기에서 미니무믄 1km 마시멈 2km 실이 나옵니다 오 오!! 이거 쳐 보세요. 뒤로 가십시오. 저 한국까지 가십시오. 마셔보세요. 다들 한번 만져보십시오. 실크요. 지금 이 하나는 여기 보세요. 이 하나는 엄청 길어서 이렇게 이 십게 삼 십게 칸이 나와요 그래서 한 시일이 나와요 이 한 시일은 여기에서 2개 랑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 있는 시일이 이 시일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따 먼저 보셨어요 이건 암푸드로워요 그런데 색깔 나오면 이런 시일이 나와요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픽셀 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한 줄 색깔로 다 끝났으면 이것도 끝났으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시일이 잘라면 밑에서 사실 모양 나옵니다 색깔 좀 잘 보십시오 색깔 달라요 오케이 어머 어머 한 번 더 오 오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오 오 오 이거 무슨 사이즈입니까? 무슨 사이즈요? 어디서 쓸 수 있어요? 테이블 아 네네 그지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우수수수수수수수수